혀빈 아파 깊게 해줘야 되겄는디 아니 여기 있는데요 이게 이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게 옆으로 해 옆으로 이게 칼이 있어야 돼 근데 아빠가 이거 확 뒤집어줘야 되는디 이렇게 꺾어 잡으면 안된다고 나와 머리 안 나와? 나와야 뭐하네요 안 나와면 꼭 나무 제치고 없고 그거 해 아니 자기는 그렇게 하고만 가라고 그렇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엎어만 놓으라고 그래 저 안쪽으로 타 그래 나무를 다 걷어내 그렇게 하면 안 돼 언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말해 그냥 이렇게 말해 이렇게 말해 이게 거기서 좋은데 그렇게 말해 이렇게 이야기하는게 이렇게 말해 이렇게 말해 이렇게 말해 이 토도쌈은 뇌의 영양소입니다 뇌를 맑게 해주고 우리가 이거를 장아지로 대먹구요 차로 대먹구요 땡으로 먹으면 더 좋습니다 이거는 우유에다 갈아 먹으면 정말로 맛있습니다 이런거는 보일세 하는거에요 여기있다 아니 이걸 누구만 그래 희연이 보고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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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만 이렇게만 해도 이를 가你好 아니요 여기있는 곳엔 그리고 뇌의 양의 조항이 이 1라이쿱 두 명은 첫 명은 감사합니다.